포스코 건설이 오늘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 A36블록에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2차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 74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745가구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더샵 센트럴시티 2차는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 이용 시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8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이용도 편리합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아파트로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74제곱미터의 경우 3억 5,510만원에서 3억 7,650만원, 전용 84제곱미터는 3억 9천만원에서 4억 1,97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오는 18일에서 19일 1순위와 2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당첨자 발표는 25일입니다.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일반 공급 세대 수의 30%를,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2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물량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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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